경력채용시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방학개론, 관계법규, 응급처치학개론, 하학개론, 컴퓨트일반 이런 분야입니다. 1번 문제는 우리 경채하고 같습니다. 기본법의 50조하고 53조 벌금 문제를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2번 문제는 소방용수시설과 질의조사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특이하게 규칙에 별지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별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보면 소방용수조사부하고 질의조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질의조사부 있죠. 그 다음 3호에 보면은 질의조사부가 있죠. 그죠?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규칙 7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서식은 그렇고 시행규칙 7조에 있는 사항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당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중 나오는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회 이상 맞았죠. 그죠? 자, 이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저 건축물의 개항을 제외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외한이 아니고 그 밖의 입니다. 그죠? 그 밖의. 자, 법을 한번 가볼까요? 개항, 그 밖의 요 사항을 여러분 딱 제외한으로 이어놔 가지고 이 법령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다. 그죠? 요게 지금 답입니다. 나도 처음에 읽어볼 때 아, 이게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요 하나를 제외한을, 개회한을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인데 여러분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다른 것은 맞는 겁니다. 자, 3번도 아까 우리 국고보조대상 30톤 이상 이것도 경채시험하고 갔습니다. 그죠? 자, 4번은 이게 나왔다. 우리 그죠?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에 관한 그걸 제가 몇 분 그림을 그려서 했다. 그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이거죠.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이 두께가 30cm이고 이 공간이 비은 곳은 50이다 했다. 그죠? 이거를 제가 바뀌면 안 된다고 몇 분 강조를 했죠? 이거를 뒤바뀌어서 출제할 확률이 높다. 그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황색이고 35cm 황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소방용수 표지는 그러면 아까 우리 했습니다. 그죠? 경채시험을 그대로 가져왔다. 공채시험 648회 노란색의 테두리 15 반사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변의 방해 행위에 대한 것을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죠? 전용구역의 07조의 14회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구역의 이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느냐 방해 행위의 이 상황입니다. 그죠? 하고 있느냐,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 2번에 보면은 주차장법 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이 구역 내에 주차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다. 이거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답이다. 자, 공채에서 안 놓은 하재조사에 관련된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옵니다. 이 경채에서. 내년에 우리가 하재조사를 반드시 나오겠죠? 올해 안 놓았으니까.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하재조사법은 별표가 하나뿐입니다. 하재조사법은 별표가 하나뿐이다. 그죠? 자, 전담부수의 가초에 대한 이 공구에 대한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록용, 감식, 감정용, 조명, 안전장비 이렇게 쭉 있는데 뭘 묻고 있냐 하면은 감식기기 16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감식기기 16종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상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강의 때 제가 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묻고 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이 감식기기만 놓은다고 어떻게 예측해야 하죠? 감정용 기기라든지 기록용 기기, 발굴용 기기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하나는 외우지는 않더라도 전체를 묶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나중에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하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 법률에 있다. 그죠? 용어의 정의는 항상 법 2조에 보면 있다. 그죠? 2조에. 그죠? 용어의 정의 하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가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현상이다 했습니다. 그죠? 또 반드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우리 쓰레기는 소화 안 해야 된다. 소화할 때는. 그죠? 그리고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발생하거나 학대된 하학적 폭발도 포함한다. 그죠? 이 상을 묻고 있다. 연소현상. 그래서 물리적 폭발이 아니고 여기서 하학적 폭발이다. 그죠? 상당히 용어를 어렵게 내놨다. 이 연소이론을 완전히 해독을 해야 된다. 그죠? 그죠? 9번은 하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죠? 벌칙. 갈로 안에 들어갈 사항이다. 그죠?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21조에 3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3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자, 한 번 더 볼까요? 하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맹하거나 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선에 출입하여 하재조사를 하거나 관계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죠? 자료제출을 맹할 수 있을 때 안 했을 때 또는 거짓으로 했을 때 얼마냐. 그겁니다. 그죠? 이 사항이 전부 해당된다. 그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상황입니다. 자, 10번에 한 번 볼까요? 10번. 하재조사에 관한 법률법 네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법을 이 전체를 12조, 14조, 9조, 11조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보존원에 관한 사항에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소방관서장은 하재조사 결과 공포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장과 공포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또 하재조사를 하는 하재조사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파괴하거나 하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스레해서는 아니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재원인, 피해상,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직,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는 하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다. 그죠? 법 12조, 14조, 9조, 11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하재조사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한조에 끄만 묻지 않고. 11번은 소방공사업법입니다. 공사업법,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죠. 28조에 있습니다. 공사업법 28조에 있다. 소방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은 이해있고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것은 28조에 쭉 1항부터 4항, 5항까지 있습니다. 6항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다. 그래서 3번에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이다. 그죠?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처, 발급. 발급이 들어가면 제가 행정안전부령이라고 그랬죠. 발급, 절차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내용을 찾아내기가 쉽다. 그죠? 읽어보면. 12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에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 결과 보고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아까 공채할 때 했다. 그죠? 건축설계 도면이 아니고 소방시설 도면이다. 그죠? 13번에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시행령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시행령 6조를 이해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보면은 2년하고 3년이 나오고 있다. 그죠? 시설별로. 그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상수도 소화 설비 미 소화 활동 설비는 3년에 들어가는데 4년을 해놨다. 그죠? 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면은 전부 2년 3년이다. 그죠? 4년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아니죠. 그렇게 문제를 찾는 방법이다. 14번도 아까 공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15번은 시행규칙상 기술자의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요건이 있었다. 그죠? 요건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보면은 2개 이상의 시도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을 갖출 것. 이게 틀리겠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다. 그죠? 시행규칙 25조의 2에 한번 가볼까요? 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을 지정이다. 전국에 4개 이상의 시도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을 갖출 것 같은데 이 2개 이상의 했으니까요. 그죠? 틀린 거다. 전국에 2개 이상의 시도 했잖아요. 그죠? 4개 이상의 시도다. 16번에 보면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소방공사업법 11조의 2에 있는 겁니다 소방공사업법 11조의 2다 공사의 분리도급 예외 규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재난기본법 이런 거 아까 우리 쭉 했습니다 공채하고 같은 문제다 일부가 아니고 일괄이다 그 다음 여기는 문화재 수리는 시도지사 아니고 소방청장이다 연면적 경보 설비하는 것은 3천이 아니고 천이다 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해놨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공채에 그죠 여기는 중급 물분무시설은 설비는 중급기술자다 그죠 어디에 별표 2에 있다 별표 2에 공사업법 시행령 배치기준에 쭉 나와 있다 그죠 물분무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자 그죠 여기에 해당되니까 행정안전문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다 어떻게 이 별표 2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8번은 화재 예방법으로 갑니다 그죠 건설 현장 안전관리 대상물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아까 공채에서 했습니다 그죠 했다 작업자를 제외한 것이 아니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19번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사항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표지에 관한 사항을 아까 했습니다 그죠 이게 검은색이 흰색이고 흰색이 검은색 요거 두 개를 바꿔놔야 된다 자 20번은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 그죠 여기에 10층이 아니고 11층이었다 그죠 지상청의 청수가 11층인 업무시설 아까 우리 공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21번은 보면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건조 설비의 경우에 준불연 재료가 아니고 불연 재료입니다 그죠 어디에 있느냐 시행령 별표 1에 있다 그죠 하재 예방법을 갖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보일러 설비가 아니고 지금 틀린 것은 건조 설비였다 그죠 자 건조 설비였다 준불연제가 아니고 여기 불연 재료다 그죠 이런 걸 잘 봐야 되겠죠 그죠 불연 재료다 불연 재료다 그 다음 22번은 하재 예방법 그 다음에 시행령상 하재 안전조사의 결과 조치명령 손실보상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해놨습니다 그죠 법 15조와 법령 영 시행령 14조를 이해하고 있나 없나 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묻고 있다 정답은 시가의 2배가 아니고 그냥 시가로 하는 거다 그죠 말하고 2배를 줄 겁니까 시세가를 준다는 거죠 그죠 영 14조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시가로 한다 그죠 2배가 아니고 그죠 시가로 시가로 보상한다 이게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23번에 보면은 하재 예방법상 하재 예방 진단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아까 공채에서 나온 그대로다 그죠 ㄱ ㄴ ㄷ ㄹ 다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하재 예방법 및 동법 시행 규칙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것도 아까 공채에서 나온 걸 그대로다 그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자 25번에는 소방시설 시설법 시행영상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죠 무창층 창문의 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2조 소방시설법 2조다 그죠 소방시설법 2조 여기서 이제 그거는 아마 무창층에 무창층은 시행령에 나와 있죠 시행령의 정의에 자 그러면은 시행령에 가서 시행령의 2조 정의 무창층의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상 중에서 이 상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출제자의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리는 구조로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방범창에 있는 것을 붙여놨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인명 구조로 할 때 쉽게 열리는 구조로 해 놔라 그죠 이건 그냥 문제를 쉽게 주는 겁니다 그죠 50cm 원을 내접한다 해야 된다 제가 밑에서부터 1.2mm 이내 해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몇 분 강조했습니다 그죠 출제하기 좋은 거라고 자 26번은 자 측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아래와 같을 때 수용인은 산정하는 거 아까 우리 공채에서 했습니다 그죠 수용인은 용도별 기준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27번은 스프리클라 설치 대상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별표 사이에 있는 걸 아까 우리 공채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입니다 자 28번은 소방시설법 시행정상 건축물의 신축 정축에 관련된 사항을 묻고 있는 것이죠 동의의 범위를 묻고 있는 것인데 노유자나 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채에 있는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자 29번은 소방시설법상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가 공채에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시설 공사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한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30번은 소방시설법 시행정상 전문 소방시설 관리위 보조기술인력에 관한 상황이다 그죠 각 2명 이상이라고 했죠 아까 공채 문제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시 강경사유 그죠 아까 소방 우리의 공채법하고 똑같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일 때 강경해 주는 것이 고의로 한 사람을 우리가 강경해 줄 필요는 없다 그죠 자 32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왔습니다 그죠 제 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죠 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와 같은 것은 자 시행령 별표 1에 지정수량이다 자 우리 1류 위험물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1류 위험물에 자 문제 1류 위험물에 가염소산 염류다 그죠 가염소산 염류가 1류 위험물이다 그죠 가염소산 염류 이게 1류 위험물이다 지정수량이 50kg이다 자 그러면은 질산은 육류다 그죠 지정수량이 300이고 과산화수소는 역시 육류다 그죠 300kg이고 가염소산도 육류 나머지는 전부 육류다 그죠 자 위험물법 시행규칙상 제조소 등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오른 것은 아까 1류가 우리 공채시험에서 나왔다 그죠 1류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기준을 줘야 되는 대상 아까 우리 공채 문제 할 때 했다 그죠 자 이거는 갱류의 경우는 지금 200배 이상이 되어 있는데 1만 5천 리터가 되면은 약 75백밖에 안 된다 그죠 요게 있죠 관계인이 예방기준을 정하여 하는 제조소 등 시행령 15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5개의 탱크 저장소의 경우에는 200배 이상이 돼야 된다 지정수량이 그죠 그리고 갱류의 경우는 제사류 위험물이 제사류의 제2석유로서 갱류는 지정수량이 천이다 그죠 그러니까는 200배가 되지 않는다 자 35번 가까이요 위험물 시행령상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자 별표 2에 있다 그죠 시행령 별표 2에 자 아까 쭉 했다 그죠 5개 저장소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공채 문제하고 똑같다 그죠 자 36번 볼까요 시행규칙상 위험등급의 2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그죠 별표 19다 그죠 아까도 우리 법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시행규칙 별표 19에 있다 그죠 위험물의 운반기준이다 그죠 운반기준이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위험등급 1의 위험물 위험등급 2의 위험물 이거를 지금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리는 위험등급 2다 그죠 나머지 칼륨 특수인화물 무기가사물은 위험등급 1이 되고 그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에 근거해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 20배 이상인 경우 20배인 경우는 10배 초과다 그죠 10배 초과는 5m 10배 미만은 3m 아까 공채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시행규칙상 하학소방차 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아까 우리 별표 23에서 봤다 그죠 네 할로겐 하학물 방사차의 경우에는 방사능력이 매초 40km 이상일거 별표 23에 있다 그죠 공채시험하고 갔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영상 위험물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0 별표 1 사항을 묻고 있다 그죠 0 별표 1의 사항을 묻고 있다 별표 1의 우리 지정수량이 있죠 이 사항을 묻고 있는거다 그죠 자 유기가사나물은 5kg이다 그죠 1류에 50kg 아 염소삼류는 자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같이 공부할게요 유기가사나물 무기가사나물로 오해하면 안된다 그죠 1위에 유기가사나물은 몇류입니까 이럴때도 하나씩 익혀가야죠 그죠 여러분 유기가사나물은 유기금속하물과 다릅니다 자 유기가사나물은 오류에 10kg이다 그죠 오류에 10kg이다 오류에 10kg이 10kg이라는게 1번이 답이죠 그죠 아 염소삼류는 1류에 50kg이 틀린다 그죠 황리는 3류에 20kg이고 그 다음에 유황은 1류에 100kg이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위험물 시행규칙상 위험물이 운반에 관한 기간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재방법 자 별표 19라 그랬죠 적재방법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적재방법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얼마나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죠 그냥 처음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다 익히지 하지만은 외우는게 아니고 이해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로 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자연발암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가 아니고 90% 이하의 수납률이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고치지 않고 수치만 고쳤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게 보이겠지만은 이 정도의 수치 정도는 알아놔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채 경력채용시험에 소방법규 40문제를 여러분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죠 시간에 그 촉각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은 못했지만은 법률과 시행령 별표를 띄워서 여러분이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5월달부터 정규 과정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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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